2020년 1월 6일 저녁 6시 13분 새로 녹음기를 구입해서 처음 녹음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어제 그제 13분 전후 녹음이 나온 밭 한가운데의 구멍입니다. 야산 및 22미터 깊이입니다. 녹음을 준비합니다. 녹음을 준비합니다. 녹음을 준비합니다. 녹음할 녹음을 준비합니다. 녹음을 지 Jerusale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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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40392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 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 봐요.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여러분의 마음.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엽서를 통해서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